다음 시간 수요일은 통과 못하고 오면 수업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수요일에도 시험 뭐요? 왜요? 빨간 날인데 자 10일 보세요 7일 좀 2번 진짜요? 네 아무튼 있냐? 나 말하는 거 같아 싸가지고 자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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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미 앤 마이 브라더 자 풀 하고 아웃 오브라고 연결 풀 하고 아웃 오브라고 연결 풀 A 아웃 오브 B 하면 A를 B에서 꺼내온 거지 언니 나랑 누구를 내 동생을 아웃 오브 밭 어디서 침대에서 꺼내왔지 그치 We ran to the kitchen 어딜 왔니 주방으로 가고 crowd가 뭐라는 명절이야? ran 하고 명절입니다 그다음 crowd가 없을 때 기어가는 거야 기어가는 거야 기어가는 거 우리 저기 뭐냐 홍석열을 잘하는 거 홍석열은 슬슬 기자는 거지 그래서 crowd on the table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지 그치? 네 포인트예요? 아니 I could see the light 스윙잉 별표 스윙잉 별표 스윙잉 별표 포인트 14 여기 스윙잉 아이즈 왜 써니? 아니 C 앞에 C 뭐요? 엉덩이 표시하세요 이렇게 C로 C 보이지 얘들아? C 하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 뭐 써야 돼? 동사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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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쓰면 되지 그치? 써라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빨리 써라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원형 혹은 ING 아까는 동사원형 서치 얘들아 지금은 그럼 이거 스윙으로 바꿔도 되는 거 맞니? 맞지 그치? 그래서 나는 뭘 봤어? 저 불빛이 스윙잉 뭐하는 거 격렬하게 흔들리는 거 같고 엔드 세모 여기 북스는 뭐랑 격렬이니? 대답 앞에는 라이트 업 그래서 북스에다 써라 목적어 2 FALLING에다가 목적격 보호 2 그래서 FALLING 자리에 뭐 써니 ING 쓰는 거 보여? 만약에 앞에 스윙이 동사원형이잖아? 그러면 FALLING도 동사원형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이해 되니? 지금 동사원형 AND ING는 안 돼 다시 아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되고 똑같이 써줘야 돼 그래서 I COULD부터 THE FLOWER까지 서술형 THE FLOWER까지 서술형 I COULD부터 THE FLOWER까지 서술형 아 이거는 유튜브 올라가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그 기자를 어제 또 만났거든요 진짜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디스패치 기자가 한다든지 네 어제 어제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회랑 소주 한잔 했는데 왜요? 너네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손담배 얘기긴 한데 얘기하면 또 올라가니까 얘기하지 말자 말 잠깐 일시정지 궁금하지도 않잖아 궁금해요 친구랑 싸워도 다른거 아니에요? 손담배가 뭐 궁금해? 친구랑 싸웠는데 디스패치 아니 아니 려원이랑 싸웠다네 그러니깐 맞잖아 려원이랑 나가 알았어 알았다고 너는 진짜 진심 너는 서영이 좋아하지? 네 진짜 진심으로 누구요? 서영이 좋아하지 우중충이요 우중충을 개명하려고요 선생님 너는 우시고 우세 네 너는 사람 이름으로 우중충 만들었어 지금 죽은 맛이에요 이현이 자 계속 보세요 I can see the light swing in the violin and books falling to the floor 어디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 Our family picture dropped 뭐했다? 떨어졌다 from the wall 어디서? and the glass covering it glass covering it broke 이렇게 나와지 그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거기 glass에다 주어 한 번 써보세요 그것도 glass에다 주어 covering it 바로 broke가 동사야 이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것을 covering 뭐하고 있는? 덮고 있는 덮고 있는 이 glass가 뭐 된 거야? 네 떨어진 거지 아 깨진 거지 됐니? 됐니? 그래서 여기 자 glass covering it broke covering 동그라미 포인트 15 자 이런 거 뭐라고 하니? 그것을 덮고 있는 뭐 글래스지 이런 거 뭐라고 하니? 선제구석 선제구석 얘는 반드시 형 나온다 해 별표 쳐나 covered covered covering 그것을 덮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있는 glass가 부서왔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picture가 이렇게 있을 거 아냐 어? 근데 여기 바깥에 프레임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냐 그렇지? 그리고 여기 glass 놓고 이게 깨졌다고 그것을 덮고 있는 glass가 깨졌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채민아 그리고 찬이가 말을 걸면 퍼큐를 날려야 돼 아 저거 찌잖아요 하루에 이제 퍼큐 날려주세요 아저씨 아 자 선아 현재분사고 그거 지갑 분사 현재분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씨 뭐다 얘들아? 패밀리 피쳐 얘기하는 겁니다 패밀리 피쳐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는 이씨 그래서 그 패밀리 피쳐를 덮고 있는 glass가 broke 깨졌대 근데 이거 스토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was broken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신기하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어 컵 팁도 오버 컵이 뭐 됐다? 업 받았다 업 받았지 팁도 오버 어 팁 뭔지 알지 팁 그 주는 팁도 있지만 팁이 끝 끝 끝 그래서 뭐 그 tip of iceberg 무슨 뜻이야 빙산의 일각이란 뜻이거든 어 팁 오버라면 끝이 뒤집어졌어 뭐야 이거 엎어졌다는 뜻이야 오케이? 엎어졌고 그리고 롤드 오프 키친 테이블 그리고 롤드 오프 키친 테이블 그리고 롤드 오프 키친 테이블 어디로 주방 테이블 주방 테이블 주방 테이블에서 떨어진 거지 불러 떨어진 거지 오프는 뭐뭐 에서란 뜻이야 알았지 로드 오프가 이제 어디 어디에서 많이 됐어 자 에브리 세컨드가 뭐야 매 순간 매 순간 에브리 세컨드 에브리 다음 단수명사 써야돼 세컨드 쓰면 안돼 이해 됐어? 에브리 플러스 단수명사 자 포인트 잡아야돼 잡자 포인트 10년 에브리 플러스 단수명사 에브리 플러스 단수명사 에브리 플러스 단수명사 되냐 됐고 자 I could hear 나는 들었지 뭘 들었니 아파트에 있는 something else 뭐가 무언가가 브레이크 뭐하는 걸 들렸어 깨지는 걸 들었지 자 브레이크 맨표 여기 동창은 왜 써야돼 here here 자 집중 here 지각동상 something else의 목적어 인디아펄머 괄호 브레이크에다 목적적 부어 써놓으시고 가훈아 이해가 안되는데 왜요 something else가 깨진 걸 들은 건 로크를 써야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이 새끼 이해가요 괴롭증에다가 성곤이를 찾아가서 성곤이를 찾아가서 성곤이가 아니에요? 김성곤 그 18타 눈이를 찾아가서 암튼 희열하고 브레이크하고 엉덩이 끝이 해주세요 브레이크 자리에 포인트 17 자 이거 뭡니까 또 시작 지각동사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영 쓴거지 네 오케이 써주세요 브레이크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영 쓴거지 다 쓰고 있어 다 쓰고 있어 다 쓰고 있어 다 쓰고 있어 포인트 몇시야 이거 17 17 17 17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영 썼습니다 지금 대니 근데 번호 된다는 얘기야 채민아 ING 된다는 얘기야 브레이크는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 되냐 I started to worry that 대신 뭐야 접속사 4시지 접속사 4시지 나는 격차하기 시작했대 빌딩이 뭐할까봐 붕괴할까봐 붕괴할까봐 붕괴할 것을 걱정하는거지 왜 위에 안섰어 왜 웃을거야 과거이기니까 옛날이기니까 붕괴될거다 붕괴할거 붕괴하는거 오케이 붕괴 붕괴 빌딩을 붕괴하는거라고요? 지젤이 붕괴하는거에요? 지젤이 붕괴하는거에요? 지젤이 붕괴하는거에요? 아 그렇겠지 아 넌 스톱탱 얘기한거야 지금? 몰라요 헌아티스트가 깊이가 있어요 헌아티스트 깊이가 있어요 위치 플렉스트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고급적인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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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에 아이 부인형 서술형아 아이 부터 브레이크까지 서술형아 아이 부터 브레이크까지 브레이크요 브레이크요 이제 한 명씩 회사할까요? 윤환씨 회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보였다는 뜻이야 멈추는 것처럼 심드 투 스톱 심드 투 동상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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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투나 아예인지 둘 다 쓸 수 있네 투나 아예인지 둘 다 목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중충이 나 찬이 빨리 하시 나 찬이 빨리 하시 아 예언니 아 예언니 아이씨 그 하여튼 뭐 뭐야 그 당시 그 당시 내 엄마가 뭐 엄마가 여쭤네 근데 근데 내 엄마의 고위에 울렸다 너 엄마가 셀픈을 울렸다 진짜 이상하잖아 아 복실 커버 그 때부터 무서워 자 우리 우중충이 저요? 응 우리 훔친 응 그것은 내 아빠였다 아빠였다 콤마 후 나온 거 보여? 네 우리 계속적용법 지난번 해주세요 진짜 기억나? 네 자 그럼 별 설명 없이 그냥 한다 해 자 콤마 후에다가 포인트 18 별표 이거 콤마 후 뭘로 바꿀 수 있어? 엔드? 히로 바꿀 수 있어 엔드 히 쓰세요 계속적용법 또 나와요 이렇게? 빨리 계속적용법 써 놓으시고 엔드 히 를 갚을 수 있습니다 엔드 히 계속적용법 엔드 히 워스 커밍 홈 홈 어디서 온거야? 어 일하고 이제 오신거지 그래서 만약에 무너졌어도 아빠 혼자 사는거지 뭐 예전에 그런적이 있었거든 그 아시아나 알아? 아 아시아나 대안항공 알아? 대안항공 뒤에 가다가 북한이 어디서 미사일 쏘고 다 죽었어 응 칼 폭발 사고 뭐 이거 치면 안 나올거야 80년대 그러면 바로 존재 아니에요 그건 러시아 아닌가? 아 근데 나 80년대 아닌데 내가 어릴때 기억이 나는데 그럼 80년대가 아니다 90년대가 없다 70년대 아 90년대 아 90년대 어렸을때 아니 그게 아니라 미사일 아니라 밤에 밤에 떠나던 기분이다 응 근데 그때 뭐가 제일 기사에 나왔던건 뭐가 제일 기억나는데 나 어릴때부터 신분 많이 받고 나 얘네한테 안 찍었지 응 저희는 이제 신분이 없어요 아시아 아니 뉴스에 기사 말이야 옛날사람 네 기사 안봐? 네이버 기사 안보여? 과연 실버 구글본거에요? 네 왜? 비행기가 이제 완전 추락해서 완전 추락해왔고 완전 추락해왔고 완전 추락해왔어 저 썸맞아서 거의 뭐 완전 진짜 대박사연 거의 다 추락했는데 날씨잖아요 날씨잖아요 여기 이때 그 한국에 이때 당시에는 해외이 많지 않았어 근데 이때 그 어떤 그 장인어른이 있었다고 장인이 누구 장인이에요? 장애인? 이 사람이 돈이 많았고 그 장인의 와이프 그 딸들이 많이 있을 거냐 딸의 사위 그 아들 딸 뭐 다 전부 다 나이프랑 인마, 딸들한테 봤어 세균 뛰어도 얼마나 저게 그럼 슬프지 않을까요? 사윤아? 슬프지 않을까? 슬픈데 기쁘지 슬픈데 동작을 보면 기쁘지 않을까 나 이따가 트롱본인 거 같아 사이트만 할까? 사이트만 할까? 사이트만 할까? 근데 여기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냐? 동작 보자마자 니네를 재활용도 안 뗀다 그니까 걔는 뛰어내려 걔는 그런 얘기 안 했어 자살해 자살해 그렇게 살지마 근데 이게 화두였어 사회적 화두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그리고 여기 다 죽었잖아 보험금 있지 다 이 사람을 받을까? 재산에 보험금에서 몇 배우가 다치잖아 그럼 다시 결혼하실까요? 지금 돈이 그렇게 많으면 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지금 아빠가 어디서 왔어 일하다 일하다 왔지 그지? 우리 아빠 숨었을 거야 이 사람 본인 혼자 살겠다 뭐 전화하는 척 한 거지 그지? 뜨릉 전화해서 받아봐 빨리 야 받아봐 도희야 야 괜찮아? 지진 났는데? 어 괜찮다고 해? 어 괜찮아? 아이씨 괜찮아? 아 괜찮다고? 응 누나야 엄마 어때? 엄마는? 괜찮아? 네 괜찮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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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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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연기를 한 거잖아 개우라시기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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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닥쳤어 닥쳐 그는 소리쳤습니다 잇 스톱드 뭐가? 멈췄어 잇이 뭐해 여기서? 지진이 멈췄어 잇이 멈췄어 잇이 멈췄어 잇이 멈췄어 잇이 멈췄어 엄마랑사스 빌딩에서 나와 아니 엄마 빼고 나와 잇이 윗 윗 윗의 마음이라 메요 잇이 멈췄어 잇이 멈췄어 잇이 왠지 잇이 멈췄어 너무하다 그랬다 개 쓰레기 ər 그랬더니 이제 딸이 물어본거지 Where are you? 너 어디야? 오빠 어디야? Are you okay? 오빠 괜찮아? My mom asked urgent me 아! 엄마! Where are you? Are you okay? My mom asked urgent me urgent 네가 뭐야? 긴급 긴급하게 이렇게 물어본걸 그때 아빠가 아이 씨.. 나 사랑해 이러면서 And he said Don't worry 걱정하지마 I'm okay I was driving home 집에 오고 있었어 I was driving home When? 뭐 할 때? So shaking started 뭐 할 때? 지진이 일어났었지 그치? 아.. 그치? 이 아빠도 안 죽었네 그걸 딱 듣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지 그치? 이 새끼야 선생님 UCLA에서는 But I food over immediately 그런데 food over mutual Food over이 뭐 해야 돼요? 뒤에 이게 빠져있네 뒤에 카가 빠져있어 Food over 멈추다 차를 멈추다 알았지? 차를 멈추다 자 Urgently 별표 Immediately 별표 Immediately 별표 둘의 연결 포인트 몇이야? 19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부사들입니다 Urgently가 무슨 뜻? 긴급 긴급하게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내가 지금 방금 빈칸 내가 동그란 부분 두 개 있지 그치?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부사를 보이시오 되니? 되냐? 그래서 선아 빈칸 문제 출제 이렇게 써면 돼 빈칸 문제 출제될 거야 Urgently나 immediately 우리 나오미 웅진 맛을 외치세요 한번 봅시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분명히 Urgently 바꿔 나온다 해 immediately 바꿔서 나오고 어? 알았지? 뭘 말할 새끼야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 왜요? 쓰레기네 쓰레기네 아 왜요? 선생님이 때려? 아 진짜 쓰레기네 아니 쓰다 쓰다 방법은 거 같아 내가 12년 동안 학생한테 퍽퓨라 두 번 한 번 가져왔어 그게 되고 나 방금 받았어 그게 너다 아 진짜 좋아 둘 다 최초예요? 둘 다 최초예요? 와 내가 정황이 다 잘 안 돼 좋겠다 그렇다 아 예전에 기억할 텐데 자 그다음 보이세요 제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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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기 위해서 아이씨 저 틱새끼 나이달지 아닌 거 같아 얼마나 쉽고 죽겠네 아이씨 저 틱새끼 아이씨 저 틱새끼 아이씨 저 틱새끼 아이씨 저 틱새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라디오를 듣고 있지 라디오를 듣고 있지 그래서 얘들아 왓 이스 보이니? 왓 이스 보여? 왓 이스 보여? 얘랑 똑같은 거야 왓이 음운사이다 주어고 땅 뒤에 동사 이즈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간접 음운이어가지고 써보세요 간접 음문 포인트 20 왓 이스 보이건 어 아름다운 왓 이스 보이건 왓 이스 보이건 왓 이스 보이건 나 틱새끼 나이틱새끼 저요? 그라이슈요 19 뭐야 People are listening I know I know Urgently 다 누구야 다 틱새끼 있지 않아? 20 뭐라고 닥쳐있기 틱새끼 닥쳐있는 거 아잇 틱새끼 틱새끼 왜 못하겠어 20 뭔데요 단자 음운 수환스키 좋아 진짜 와 쌤이 처음 오자마자 이거 하지 말라고 쌤이 재밌어 맞아 쌤이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 나이틱새끼 이때까지 안 믿게요 아니 저한테 온 것들은 우리 demonstrar 잘하는데 맞아 다 막았어 세련로 드립 겟바로다 새끼 때려 아니 뭐야 Спасибо 선생님이 때리는 거 얘는 때리자니까 제자 관리 제대로 말해요? 너는 맞아도 돼 너는 밑에였잖아 왜 맞아도 돼? 너네 지금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자 관리 제대로 아뇨? 아니 하자 나도 좀 이거 제자야 아 내 별소리 다가진다 진짜 제자 관리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됐어 이제 합니다 We nervously made our way Made our way가 무슨 뜻이야? 나아가자란 패스팅이지 Make our way Down the stairs And outside 그치? 계단을 내려가서 바깥으로 나아갔다는 뜻이겠지 그치? Nervously가 뭐예요? 넓다 응? 소중하게 소중하게? 뭘 넓어 Nervously가 넓어요? Nervously? 진짜 몰라 Nervously 널 대단하다 당근 친거야 I looked around 나 주변에 돌아갔고 자 드디어 나왔다 자 빌딩의 부분들이 Head Fallen & Head Smashing 맞냐? 자 Head Fallen & 2개 연결 포인트 21 선아 과거완료 선아 과거완료 얘 뭐네? 야 지금까지는 어땠어? 빌딩이 그대로 있었지? 이제 무너진거야 방금 또 차가 그대로 있었지? 부숴진거야 뭐니 이거? 변화가 맞긴 한데 우리 내신이 완료로 바꿀께요 선아 과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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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시험엔 절대 안나옵니다 왜? 이렇게 4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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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거완료 과거완료 현재완료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와야지 만약에 싸움표 안에 있으면 해 두피피 써야돼 해 두피피 써야돼 해 두피피 써야돼 해 부피피 쓴거 현재완료니까 계속 보세요 어떤가요? 뭐하면 안되요 시간하세요 아 많이 나요? 야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프린트 꺼내봐 펄 없는 사람 있어 네 우는 파트 파트 둘 사장님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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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척척에 있는지 모르는가 봐 척척 위에 있는 살 어? 그냥 등이라고 해야 돼 아니 등밖 중앙에 등 중앙이라고 하면 돼 아니 척척이야 키워놔 있어서 그렇게 얘기 어려워 에? 계속 아니 너네는 너네는 살이 덮여있어가지고 나같은 애를 이해를 못해 미니쥬야 뼈가 있냐? 얘 진짜 뼈가 안있어 손 만지면 척수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상 피드리스틱이에요? 정사람이에요? 가만히 만지면 완전히 주먹으로 치면 풀어서 하나 쳐봐 네가 잘 맞추게 왜? 왜? 야 너 왜? CX 너 왜 막아줘 왜 척척을 뽑으면 돼 이거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몇 개 안 나와가지고 세일 불러주면 안 돼요? 네 불러줄까? A 그래 그래 불러줄까? 불러드립니다 네 어.. 지금 여기 거에요 사과요? 네 왜? 왜? 불러줄까? 이쁘지? 네 차트 몇이야? 4 3 3 1번에 A이 안 나와 맞아 그쵸? 왜 점에서 비가 안 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B 아닌가? B 아닌가? 불어했는데? 나는 알 거야 지금 이 부분은 내가 NO가 그거잖아 NO가 앞에 있으면 NO가 앞에 있으면 NO가 야 차트 트립 하죠? 네 다음이다 자 빨리한다 해 집중 B A A 뭐야 그 다음 그 다음 B A 그 다음 B A 먼저 그 다음 B A 그 다음 B A 그 다음 B A